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의 저는 김영현입니다. 왜 돌릴 수는 없나요? 이 손으로부터 항상 늘 지나버리신데 할 말은 아니진지 거기도 생각하는데 할 말은 하나도 없죠 내 옷을 입기까지 지나버린 나에게 기대 없어 알고 싶죠 또다시가 어떻게 지나버린 나에게 또다시가 어떻게 지나버린 나에게 요즘엔 싸워지기까지 오신밸이 줄어들고 이렇게 굉장히 싸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